탄탄하고, 잘 먹고, 넘치게 귀여운 그런 아이예요. 저 좀 지나갈게요. 죄송해요. 늦었어. 한 번만. 비니 모차를 끌고 이렇게. 두편 곳이 어디죠? 라니. 이건 뭐야? 어? 오랜만에 라니 자전거 갖고 왔지. 저희 봄을 내돌 지난 딸 정라니. 라니. 그러면 아빠가 몇 시에 오는지 한번 좀 물어보자. 아우, 여보세요? 응. 여보세요? 아빠, 날아다. 아이, 깜짝이야. 아빠. 어. 근데 몇 시에 와? 몇 시에 오냐고? 라니 자기 전에 와요. 자기도 나서 와요. 라니 자기 전에 가지. 대박. 어떻게 해. 엄마. 엄마. 엄마 그거 버리지 마. 응? 뭐래? 그거. 엄마 하고 있는 거 버리지 마. 안 버렸어. 안 버렸어. 엄마. 아아. 계단이 오직. 혹시 어디. 응. 아니요. 라니가 해 주게? 어? 달랑 고기야 이거? 달랑 고기. 엄마 달랑 고기 먹고 싶어. 달랑 고기 먹고 싶었어? 어떡해. 이걸 먼저 해 놨어야 되는 것 같아. 라니야. 아빠가 벌써 오고 있을 줄 몰랐어. 아 라니야. 라니가 도와줄 게 있어. 성추는 라니가 씻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물에 먼저. 얘네는 너무 약하지? 그래서 살살 살살. 머리를 살살 살살 감겨준 다음에. 그 다음엔 한 장씩 한 장씩 해주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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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나냐 밑에 다 잘라. 나냐 밑에 다 잘라. 나냐 밑에 다 잘라. 이렇게 해서. 딱 길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세세 세세 한 다음에. 그거 한 장이잖아. 탈탈. 탈탈. 탈탈탈. 탈탈탈. 탈탈. 됐어. 나 니가 도와줘서 고마워. 썸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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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브리 썸브리 썸브리나. 오. net잠탈. 우와. 짰ics되네. 여기 신났어 딸. 어떤人 너무 신나하네. 엄마 요리 뭐 하는 điều인지 볼까. 이거 내일 먹을까? 무리하지 마. 오늘은 아빠가 라니 보려고 일찌봤지롱. 아유 또 금방 끊으셨네요. 아빠 락기차. 락기차? 엄마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아니 국물이랑 같이 먹는게 잘하네. 맛있어? 어 맛있대, 맛있대. 그럼 됐어. 아니 맛 괜찮아. 넌 그냥 고기라도 맛있는 거 아니야 혹시?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잠깐만. 이거 달랑이 너무 많은데 라냐? 달랑 달랑 달랑. 엄청 빨리 받았어. 어머 어머. 나는 입맛에 맞으면 됐죠 뭐.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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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 잘 먹네. 우리 엄마 고생했어요. 하나, 둘, 셋. 알람 고기 완전 하나 고생했어요. 귀여워. 이 맛에 요리하지. 우리 고기를 손으로 잡았으니까. 한 다음에 손을 닦아야지 깨끗하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이거 봐봐. 기름이 이렇게 반질반질 묻지? 그래서 이거를 이거 있는 채로 이렇게 묻히면 어떻게 될까? 또 묻겠지? 손을 닦고선 깨끗해야 돼. 음. 아빠 그거 알아? 뭐? 뭐지? 한 개, 한 개 잡고 먹으면 또 잡고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묻어 아빠. 그래서 마지막에 닦아야지. 한 개 잡고 가셨어. 안녕.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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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 고마워. 아버지 일로 오세요. 고마워. 고마워. 아빠. 라니하고 할아버지는 손가락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같은데.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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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어? 뭐라고? 말해, 말해. 이거 언제 샀어? 할머니 언제 샀어? 할머니 이거 언제 샀니? 이렇게 하얀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라니가 크면 할머니가 줄게.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예뻐? 마음에 드는데. 라니야, 준비됐어? 라니 준비됐어요? 네, 크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내 힘이야. 불어. 불어. 수고하. 매워? 주민이 매웠어? 응, 고마워. 아니야, 고마워. 생일 축하하려고 배웠어? 생일 축하해. 고마워, 라니야. 아이고. 무거워? 하나, 내 선물이야? 하나, 우리 선물. 하나, 우리 선물. 하나, 우리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 고마워. 자자. 잠시만요. 집에 그래서 아기가 있어야 해요. 엉? 상자 열어보세요. 상자 열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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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다. 그 두루마리도 펴보세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라니가 직접 준비했어요. 어, 이거 뭐야? 엄마. 엄마,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니. 사랑해요. 그림도 지가 그렸어? 이게 할아버지야, 이거 라니고. 맞아. 고마워, 라니야. 라니는 고기 안 먹어, 고기 좋아하잖아. 할아버지가. 라니 고기 먹는 거 보고 싶은데? 엄마는 고기랑 국수. 같이 올 거야? 아니, 좀 있으면 올 거야, 라니. 먼저 먹고 있어. 고기랑 뭐라? 냉면. 고기랑 국수. 고객님, 냉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는 국수를 주고, 아빠는. 라니, 라니가 되게 잘 먹는구나. 야, 그렇죠? 야, 얘는 진짜 대단하다. 야, 좀 잘 먹네, 라니? 응. 야, 먹을 줄 아네, 얘가. 애가 먹을 줄 아네. 고기에 싸서 저렇게 먹는 거야. 네, 네, 네. 저 나이인데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연락이. 라니, 우리 라니가 할아버지 생일 축하한 노래를 어쩌면 그렇게 잘했어? 그러니까요. 배웠어? 유치원에서 배웠어? 삼촌 오면 할까? 삼촌 오면은? 응. 우리 노래 하나 준비됐어요. 할머니도 노래 준비했는데. 남편 생일에 선물을, 선물이 나야. 그래. 아빠 참, 항상 큰 선물 받고 잔다. 그런데 선물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받아야 좋은데 매일 받으니까. 오늘 생일인데 한 판부터 먹어. 나 아직 노래 준비 안 됐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준비하자 그러면은. 라니야, 할머니 마이크 줄까? 할머니가 뭐 가져왔어? 할머니가 또 이 계통에 종사하잖니. 이 계통에 종사하자. 라니야, 이거 봐. 꽃, 꽃 마이크 있어. 아, 마이크. 노래 나오는 마이크. 피그린 쳐봐야지. 라니야, 줘봐. 라니야, 줘봐. 라니야, 줘봐. 이런 거 봤어? 삼촌, 삼촌 방에 있는 거랑 비슷하지? 한 대, 한 대. 이런 거 봤어? 삼촌, 삼촌 방에 있는 거랑 비슷하지. 라니야, 꽉 잡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일단 이런, 이런 마이크가. 우와. 됐어. 이렇게 해서 졸리해서 예쁘게. 노래 한 대. 할아버지 보고. 시, 시작. 시, 시작.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나는, 나는 이 한마디가. 여기 보고. 정말 좋아요. 천천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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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야지, 사랑해. 안녕. 안녕. 잘했어. 잘했어. 앵콜 없어? 할아버지 오늘. 잘했어. 오늘 와주세요. 울지 마. 너무 좋아하시네. 울지 마. 할아버지 너무 좋았어. 그냥 엄마들끼리 편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쪽 가서 다 같이 놀까? 뭐 하고 싶어? 이거? 애기들이랑 눈높이에서 노는 게 그렇게 막 부담스럽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애기들도 좋아하고 해서. 우리 유준이한테 이 공룡들이 누군지 좀 물어볼까? 그럼 라니도 라니가 이거 하면서 리아랑 소은이랑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라니가? 아빠. 아빠야. 어, 라니야. 우리는 이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라니도 하면서 리아랑 소은이 좀 알려주면서, 알겠지?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저 할 수 있는데. 맞았어. 나 이거 안 하려. 그래? 나 이거 안 하려. 그래? 아, 갑자기. 나 이거 안 하려. 하세요, 그래? 나 이거 안 하려. 안 돼. 라니가 적절 안 하네. 폐퇴고사 그러죠? 아빠. 어떻게 이걸 다 외워? 나 심하려. 심하려? 하겠어? 아가들, 잠깐만 놀고 있어. 라니는 씨 좀 하고 올게. 하겠어? 아가들, 잠깐만 놀고 있어. 라니는 씨 좀 하고 올게. 이 벌레들은 뭐야, 이건. 벌레들은 뭐야? 이제 우리 라니이고. 아빠, 사랑해. 이 친구들이 라니가 있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은데 라니도 같이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우면 될까? 라니? 그럼 어떡해? 사이좋게. 맞았어. 친구들은 오늘 우리 처음,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노는 거니까 필요하면 양보도 해줄 수 있겠어? 고마워.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빠가 라니 친구 한 명 보여준다는데 친구랑 같이 놀까 오늘? 진짜 사람 친구? 진짜 사람 친구? 라니보다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벌써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사실.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조금 한숨 자고 있어. 누군데? 그 친구? 어디에 살아? 커 아니면 작아? 내가 보다 커? 그거 어디야 하니까? 얘가 근데 애가 성숙해가지고 눈치를 좀 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당황하셨어 진짜. 한번 불러볼까? 친구야 해볼까? 아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친구야. 친구야. 하나 둘 셋.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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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의. 친구야. 친구야. 누구야? 네. 울라푸. 울라푸래. 뭐 알아봤어. 울라푸다. 안녕. 울라푸야. 뭐 아니야. 어. 속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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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좋아해. 누구야 라니? 울라푸. 울라푸야. 어? 핫해. 손 사랑한대. 라니. 라니 근데 딱 엘스 공주님 옷 입고 있는데 울라푸가 왔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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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왜? 근데 엄청 키가 크다 그치? 잠깐만 느낌이죠. 아빠 느낌이 나는데 이러면서. 머리 꽁 부딪히지 않게? 차컥. 차컥. 어. 차컥. 차컥. 어. 어. 아. 아 왜 이렇게 크니까. 아. 커졌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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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그 사이 많이 커진 거 아니야? 그렇지. 모르겠어? 엄청 큰 울라푸가. 아니면 우리가 영화로 봐서 그때는 작아 보였는데 커졌는지도 몰라. 모르겠어? 커지고 너무 점잖해졌죠. 너무 좀 커? 이렇게 많이 커졌나봐. 어떻게.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울라푸가 안 돼. 아유. 땀이 한 바가지일 텐데. 진짜로. 아니 근데 울라푸 와서 좋지 않아? 말을 못 하니까 좀 이상하고 더 낯설고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나무잖아. 맞아. 근데 울라푸가 손이. 손이. 나무관이라. 장갑이야. 장갑이야. 진짜요? 울라푸가. 눈을 거니까 추워서 장갑 낀 거 아니야? 그렇지. 아까 우리 나가다가 밖에서 바닥에 조금 흰색 가루가 이렇게 내린 거 봤잖아. 너무 아름다워. 아 오늘 눈이 와가지고 울라푸가 잘 올 수 있었구나. 그렇지. 어떡해. 근데 우리 집 너무 따뜻한 거 아니니? 누가 버리면 어떡해? 진짜 아닐까? 응? 진짜 아닐까? 진짜 아닐까? 아 좋았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닐 거야 아마. 진짜가 아닐 거야? 그건 뭐야 쟤가. 그냥 그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왜 pas. 지금까 봐. 왜 싫어. 그 때는 조금저러 cabeza. 이ślрастUhg täältd DVD 만 nhi.. 백기aniu. 해줄게 결제나 where king fatando šeered 알겠지? 어? 문을 여는 거예요? 아, 전화라고, 전화라고. 엄마, 저기도 열어놓고 여기도 열어놓고. 아, 그래? 아, 그래. 아이구. 아, 그래. 글쓰었어. 뭐라고 쓰는 거야? 라디 쓰는 거 아니야? 뭐라고 썼어? 아니야. 고마워. 아니야, 고마워. 그런데? 난이도 쓸까? 얼마나 좋을까. 진짜 우리 집에 올라포고 오면. 난이도 가죠. 앞에서 딱 보여줘. 뭐라고 쓴 거죠? 선물이야. 선물이래, 너 선물. 가져가, 갈 때. 내 이름 기억해? 라니? 오. 오. 오라포야. 오. 오라포야. 오, 감동이다. 오라포야. 아, 선물이 빡세.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아니고. 좀 더 놀자.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놀다 갔으면 좋겠어. 이제 정육했어? 이제 친해졌어? 이제 안 부끄러운데, 그렇지? 아쉽게 헤어져야지 다음번에 또 반갑겠다, 그렇지? 착해요, 착해요. 또 와. 또 와. 착해, 착해. 내 이름 기억해? 라니? 어? 뽀뽀 좀 해줘. 아이고. 안녕. 어버, 물 조심해. 좋았다. 어? 좋았어, 올라오고 만나서. 올라오고 만나서 좋았어. 우리 애기. 신났겠다. 아아. 오. 조만큼 엉덩이. 올라오고 나무관리. lifespan. Georgie figure. 비례라 주변은 결정 window 가려?